자 그러면요 이어서 범삼성과의 혈연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세부적인 가족관계는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등 각종 공인들만 언급하고 뭐 아직 그런 공인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어요 실명을 찾을 수 있어요 프로필은 찾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공인들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의 혈연관계 일단은 가장 윗부리 이병철 창업주 형제의 핏줄 기업들을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병철 초대 회장의 형인 이병각 씨는요 원래 삼각유지화학의 창업주예요 근데 이 삼각유지화학은 나중에 롯데의 계열사로 매각이 돼서 현재 롯데삼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병각 씨의 아들인 이동희 씨가 이제 제1병원 이사장이었고 또 그 아들 이재곤 씨가 제1병원의 이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병철의 형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병철의 그 뭐냐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이 육촌 형제가 되죠 현재 이사장은 그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의 육촌 형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제1병원은 삼성이 지금은 계열사는 아니에요 계열사는 아닌데 이제 범삼성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제1병원도 사실상 삼성 거라고 보면 돼요 저기 그 뭐냐 그 동국대학교 북쪽 그 명동 쪽으로 나간 그 충무로역 쪽으로 나가는 그 후문 있죠 그쪽 나가면 그 제1병원 있죠 여성병원이죠 여성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북삼성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죠 그 이사장 조운혜 씨는요 이제 그 이병철 창업조의 맞달 이이니 씨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의 매형이 여기 강북삼성병원을 맡고 있는 거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병철 창업조의 맞달 이이니 씨는요 그 이제 전주제지를 맡아요 전주제지를 맡아서 회사 이름에 한솔제지를 바꿨고 이 한솔제지가 성장해서 한솔그룹이 돼요 근데 이 사람도요 그 정말 이 경영 쪽으로는 엄청난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도 엄마라고 안 부르고 고문님이라 불렀대요 고문 얼마 전까지 한솔그룹 고문이었거든 그래서 첫째 아들 조동혁 씨가 한솔그룹 명예의장으로 아직 살아있고요 셋째 아들 조동혁 씨가 현재 한솔그룹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 이제 뭐냐 한솔그룹 명예의장의 아들인 그 조연주 씨 딸인 조연주 씨가 한솔케미칼 부사장인데 이제 범삼성가 4세 그러니까 그 이병철 전 창업주의 손주잖아요 손주인데 증손여구나 증손녀인데 그 어 지금 족보가 그럴 거야 아니면 그 아 맞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우촌 조카네요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조카여가지고 범삼성가의 4세 중에서 최초로 사내 이사급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현재 4세 중에서 유일하게 임원이에요 4세 중에서 유일하게 임원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한솔그룹 가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의 형 이맹희 씨에서 시작된 기업 이 CJ그룹 이맹희 씨의 처남 송경식 씨가 CJ그룹 전 회장이었고요 3대 회장 그리고 그 그 이맹희 그 이맹희 씨의 첫 딸 이미경 씨가 현재 CJ그룹 부회장 아들 이재연 씨가 회장 음 근데 이 이재연 회장의 부인이요 김희재 씨인데 김치 박사로 유명한 김만조 씨의 딸이에요 그래서 CJ가 그 푸드 사업이 되게 번창한 거지 김치 사업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재연 회장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삼성가로 입사를 한 게 아니에요 시티은행 공채를 봐서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전 회장이 왜 왜 내 손주가 그 딴 회사 가서 돈 벌고 있냐 내 회사 와라 할애비 회사 와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지시로 제일재당 경립으로 강제 이직이 돼요 할아버지의 지시로 결국 이 계열로 들어와가지고 제일재당 경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받아서 결국 회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지 할아버지의 유지에 따라서 이 CJ로 맡게 된 거예요 응 그러고 이제 이지연 회장의 그 맏아들 이선호 씨는요 이제 1990년생이에요 응 이지연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가 이제 지금 CJ제일 회장 바이오 사업 관리팀장인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 게요 첫 번째 부인이 그 코리아나 이용규 씨의 그 딸 이래나 씨예요 그러니까 그 그 배우 클라라 씨 있죠 그 아마 그 배우 클라라 씨 배우 클라라 씨의 그 사촌이었대요 배우 클라라 씨의 사촌인데 그 지병으로 약간 요절했어요 그래서 그 이선호 씨가 요절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두 번째 부인하고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 어쨌든 그 그러니까 이제 이선호 씨 같은 경우는 그거지 이혼하고 재혼한 게 아니고 사별해서 재혼한 거예요 그렇고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CJ 쪽 개보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안 미디어 여기는 제가 노란 표시 안하는 이유가 현재 없는 그룹이라 다 매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안 그룹 세안 그룹 이제 세안 미디어 다 맡았었는데 이재찬 씨는 2010년에 자살했고요 이제 부인인 최선희 씨가 현재 동아그룹 회장인 최연석 씨의 딸이에요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병철 전 회장의 둘째 딸인 이수키 씨는요 그 LG가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그 구자학 씨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구자학 씨가 LG그룹 창업주인 구이네 씨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LG가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의 혈연관계가 된 기업 중에 이 LG의 계열사 중에 계열사에서 분리된 자회사죠 아워홈의 아워홈의 이제 오너 부인이 된 거야 응 근데 이제 이 구자학 씨는 특이점이 아워홈 회장이 되기 전에 삼성 계열사 임원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회장 이런 거 할 때쯤 되니까 다시 LG로 돌아간 거지 그 지금 LG는 벌써 4세죠 LG 회장은 그래서 지금 구자학 씨가 아직 아워홈 회장을 했고요 그 첫째 아들 구본성 씨가 지금 부회장인데 아마 곧 승계를 할 것 같아요 응 1930년생인데 응 그리고 그 뭐냐 이 이수키 씨의 첫째 딸 구미연 씨는요 그 시아버지가 연안대학교 총장이에요 연안대학 총장 그리고 그 둘째 딸 구명진 씨의 시아버지는 현재 한진그룹 회장인 조중훈 씨 그래가지고 이 그 조연아 씨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야 한진그룹 회장의 그 며느리로 들어간 그리고 셋째 딸 구지은 씨의 전 남편이 현재 심은하 씨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이에요 지상욱 의원 심은하 씨의 현재 남편이죠 그 배우 심은하 씨 맞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기획 그 제일기획인데 그 이병철 창업주의 셋째 딸 그 이순희 씨가 현재 제일기획 고문이고요 이제 남편 김규 씨가 상임고문 겸 현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드님인 김상용 김상용 씨는 삼성으로부터 지금 계열 분리가 되는 회사예요 알머슬 대표이사로 있고요 지금 제일기획 그거죠 삼성 스포츠 사업 담당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화재 삼성화재는요 그 이덕희 씨의 남편이 맡았어요 그 이종기 씨 중앙일보 사장을 거쳐서 삼성화재 회장이 됐는데 무슨 일인지 2006년에 자살했어요 음 참고로 이 이덕희 씨는 이건희 전 회장하고는 이복관계예요 그 이복 남매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하죠 그 이건희 전 회장의 맞달 이부진 씨가 현재 오너죠 이부진 씨가 오너고 근데 이제 이부진 씨의 전 남편 이무제 씨 삼성전기 고문으로 까지 갔었는데 결혼했던 계기가요 이건희 전 회장하고 이제 이부진 대표의 그 경혼이었대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이부진 이부진 씨의 그 경혼을 맞다가 사랑에 빠진 거지 경혼을 맞다가 사랑에 빠져서 원래 집안이 반대했던 결혼이었대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삼성전기에서 나가게 된거 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복지재단 그 이서연 씨가 이사장이에요 그 리운 미술관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 이 이서연 씨의 남편이 김재열 김재열 사장이에요 그 삼성경제연구소 스포츠마케팅 연구부 사장을 맡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 아마 제일기획에서 그 스포츠 그 아마 운영 그 맡고 있을거에요 아마 스포츠 운영사장일거 제일기획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재열 씨는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에요 음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현연관계 가문 신세기그룹 신세기그룹 이명희 씨가 회장이구요 그 이명희 씨의 남편 정재은 씨는 웨스틴 조선호텔 명예회장 그 웨스틴 조선호텔 알죠 그 저기 그 한국은행 근처에 있는 근데 이 웨스틴 조선호텔이야 시청역에서 은근히 가기 까다롭다 응 그 지하도가 직결로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응 시청역에서는 직결연결 안되어 있고 좀 약간 그 뭐냐 한국은행에서요 한국은행에서 시청까지 그 사이에 있어요 어쨌든 복잡해 거기 가는 길이 응 그리고 이 정재은 씨하고 이명희 씨의 마다들인 정용진 씨가 현재 신세기그룹 부회장인데 배우 고현정 씨의 전남편이에요 배우 고현정 씨의 전남편 그래서 고현정 씨와의 사이에서는 정해찬 씨하고 정해찬 씨하고 정혜인 씨가 태어났어요 네 두 분 다 성인이라 여기에다 그냥 넣었어요 응 두 분 다 성인이어가지고 이제 이천선생도 성인이지 응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한지희 씨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뭐냐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상범 씨의 따님이고 그 개공교수래요 그리고 2013년에 이란석상도가 나왔어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정유경 씨가 있죠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 남편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부사장이고요 어쨌든 신세계 그래서 그 신세계 가문도 뭐 삼성카드 아마 이런 거 아마 제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알죠 이 신세계그룹이 이마트가 있죠 이 신세계그룹 계열이 이마트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희 씨 삼성그룹 비서실 이사로 있다가 그냥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다음에 그냥 아예 그 배우자도 일본 사람이고 하느니 그냥 일본 가서 정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혜자 씨도 그 뭐냐 일본에서 그냥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음 뭐 그래서 범 삼성과의 혈흥관계는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 그런 정말 그 이건희 전 회장하고 관련이 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5부부터는요 좀 약간 번외 컨텐츠예요 좀 약간 번외 컨텐츠인데 제가 한번 한번 다뤄보고 싶은 컨텐츠들이라서 다루는 얘기들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 들으면 될 거예요